오늘이 마지막 해잖아요. 일부러 한 남자를 선곡을 한 거예요. 종국이 형 립싱크 시켜볼라고. 물었어요! 아! 오! 진짜 맛있어요? 엄청 무거워요.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진짜 무거워. 오오! 이거 몇 킬로짜리예요? 어우 딱 좋은데요? UV랑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무거워요. 저희가 별거 다 시켰거든요. 마이크 여기다 껴갖고. 자! 견종국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.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걸 한 쪽만 넣을게요. 똑같다. 똑같다. 자기 노래를 지금 신고. 남이 불러주는 자기 노래를 신고. 차금 오래됐나봐. 참 오래 됐나봐. 내 맘조차 무색할 만큼. 진짜 본인 노래 같다. 페이즈가 전체 표현 풍 소리 같다. 너 이별 앓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에 말도 못하는 내가 있어 사랑에 말도 못하는 내가 있어